안녕하세요. 줌바이신 켈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레게톤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게톤은 라틴에서 힙합, 줌바 댄스에서 힙합으로 꼽히는 동작입니다. 팔과 다리를 크게 움직여서 강한 느낌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동작은 스팜프 동작입니다. 발바닥으로 바닥에 동작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옆으로 꾹 눌러주시고 최대한 바닥 뒤들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배웅껑 당겨주는 것이 꼬리팀입니다. 너, 시, 세,다. 팔추를 속인 상태에서 팔은 몸쪽으로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배에도 힘을 주시고 최대한 힘을 실어서 힙합으로 파워풀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큰 팔 동작이 나오는데요. 로봇팀의 팔꿈치를 천장으로, 천장으로 향한 느낌으로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이렇게 정하는 리프트 동작입니다. 말대로 무릎을 꿇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무릎을 한씩 들어 올리면서 양손 끝을 모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상체를 자연스럽게 숙이면서 싱글, 싱글, 더블, 싱글, 싱글, 더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손동작을 추가할 경우에는 싱글, 싱글, 더블, 싱글, 싱글, 더블 몸을 사선 방향으로 살짝씩 구부려 주면서 느낌을 이렇게 힙합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첫째 동작은 베스티 동작입니다. 다리를 옆으로 한 발씩 구부려줍니다. 다리를 옆으로 한 발씩 구부려주면서 엉덩이도 같이 밀어 줍니다. 팔은 뒤에서 서우 타올로 등을 닫는다고 생각하시고 엉덩이도 밀어주면서 같이 등도 함께 밀어주시면 됩니다. 요거의 포인트는 가슴에 있는데요. 요 동작이 팔과 다리가 적절하게 적응이 되시면 그 다음 단계에서 가슴을 다리를 뒤지면서 가슴을 엉 엉 엉 엉 엉 이러시면 됩니다. 네번째 마지막 동작은 첫 스텝 권위스입니다. 옆으로 두 번 걸어주세요. 복복을 어깨널리로 두 번씩 걸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팔은 반대 방향 쪽에 반대 방향으로 묶는다고 생각하시고 싫어하는 사람을 밀쳐내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둘, 셋 둘 둘 둘 둘 둘 다리는 두 번씩 닿고 다리 방향에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셔서 밀쳐내는 느낌으로 1, 2, 3 고 강하게 밀쳐내세요 7, 8 그리고 팔꿈치를 추가하면 싫어하는 사람 2타 팔꿈치로 과격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는 방향적으로 팔꿈치를 길러주면서 두 번씩 똑같이 스텝은 겹고요 팔꿈치만 이렇게 두 번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레게톤 기본 동작을 배워보았습니다 노래에 맞춰서 레게톤 동작을 해보고요 그래서 공피아라는 노래에 맞춰서 레게톤 동작으로 몰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